. . 엄마! IST lump. 용파. 어머아, 잡으러! 빨리 잘못된다고 해~! 잘못한거 없어! 니가 사람이야? 사람이냐고?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. 어떻게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어?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준희한테.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? 야, 너야말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죽으니까 말이 돼. 왜 안 되는데? 안 될 건 뭔데? 어릴 때부터 봐와서?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? 그게 뭐? 그게 뭐 못해서?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? 아, 좀 이럴 땐 가만히 있어. 기가 찬다, 기가 차. 어? 밑질내면 곱게 밑자, 이 정짓 빠진 기집애야. 세상 고를놈이 없어서 그걸 골라, 어? 야, 뭐 대단한 일이라고? 세상이 쭈쩍낼 일이다, 왜? 고른 게 아니라, 준희한테 선택받은 거야. 준희가 날 선택한 거라고. 엄마는 몰라. 내가 얼마나 예쁜 연애를 하고 있는지. 이 어르신이 미쳐나, 진짜로. 너 좋은 말로 할 때 똑바로 들어. 두 번 다시 만날 생각만 하러. 엄마야말로 그런 기대 접어. 난 만날 거야. 하늘이 두 쪽 나도, 준희 만날 거야. 이놈의 질내면. 너, 너, 너. 어디서 큰 소리야? 어? 꼴 다 갔다고 큰 소리야? 고개도 못 들리는 저지로는 꼭 부순농양이 있어. 뭐? 연애를 해? 이게 어디 갖다 붙인 말인 줄 알아? 어디서 동생하고 있어. 왜 너 동생인데? 엄마가 난 아들이야? 하... 배아파 그 애만 자식인 줄 알아? 어? 마음으로 품은 자식도 자식이야. 엄마, 아빠한테는 승우하고 똑같은 아들이란 말이야. 나한테는 안 그래. 나한테 준희는 그냥 좋아하는 남자일 뿐이야. 남자? 이게... 이게 어디다 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. 어... 어... 어, 그래. 계속 그렇게 해봐. 그래. 하자, 어디.